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강좌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만나고 있었고 6월 시험을 봤는데 6월 범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의론까지 해가지고 1컷이 47, 2컷이 44, 3컷 40, 3컷까지 40이 넘어요. 3학년 선배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3학년 올라가면 3컷이 20점대로 내려갈 때도 있는데 4컷이 36, 시험이 엄청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만한 시험지였을 겁니다. 4탐으로 여러분들이 등급을 잘 형성하는 시기가 이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야기했지만 4탐으로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4탐은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은 시험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즐거우니까 제가 고난도 문항 10개만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고난도 6에 1번을 틀렸어요. 1번을 또 각탐지라도 정답률이 높으니까 정답률이 70% 근데 많이 틀리는 문항 7번, 18번 이거는 좀 오답률이 높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틀렸기 때문에 럭키 세븐 7번부터 가보면 이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낚였던 건데 유교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일륜이에요. 인간공동체 그중에 혈연관계만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혀준 그래서 결혼은 부부관계는 일륜 지대사라고 그래요. 일륜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부부는 천륜이 아닙니다. 혈연관계고 그래서 성인이 백성들에게 일륜, 인간공동체를 가르쳤으니 대표적인 게 오륜, 친의별서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모와 자녀 사이, 인근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구별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차별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 나이 많고 적음, 우리나라 나이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유신, 법붕자, 법우자. 여기 오륜 써놨잖아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그럼 부모 자녀 앞에 누가 있겠어요? 부부가 앞에 있겠지. 인간관계 시작으로서 그럼 이익이 있을 때만 서로 배려하는 거? 저는 부부가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2번, 이게 여러분 선배들 많이 틀렸는데 부부관계를 손님 대하듯이 서로 공경하는 거 뭐라 얘기하냐면 서로 공경한다. 손님 대하듯이. 그걸 상경여빈이라 그래요 선생님, 부부가 손님인가요? 손님 대하듯이 삼가할 건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아빠가 아빠가 엄마 앞에서 막 시원하다 방구 뿅 끼고 막 이런 게 물 좀 떠다줘 했더니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손님한테 안 그러잖아 손님이 와가지고 물 좀 떠다줘.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절친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가할 건 삼가라는 게 부부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효도를 실천하는 건 부모 자녀 관계고 이거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천륜이 아니라고 일륜이에요 그냥. 천륜은 혈연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 그러니까 혈연이지 학렬은 뭐냐면 돌림자. 세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렬자를 잘 안 쓰고 집집마다 자기들이 만든 학렬자를 쓰죠 저 같은 경우는 하율, 소율 이렇게 원래는 영자 돌림 애들인데 율자로 이렇게 돌려준 거죠. 왜? 너희들은 같은 세대니까 싸우지 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세대 구분하는 겁니다. 항렬은 그 다음에 촌수 구분하는 건 나랑 얼마나 가깝고 뭔가를 따지는 거고 부부는 영촌이에요. 무촌 부모 자녀 관계. 촌이 마디촌자잖아 부모하고 나하고 줄이 하나가 있으니까 1촌인 거지 1촌 형제는 나하고 부모하고 1촌 얘도 부모하고 1촌. 형제 자매는 2촌이고 2촌 그러면 나하고 부모하고 1촌,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1촌 더하면 2촌 그 다음에 여기 작은아빠 집에서 태어난 애도 할아버지하고 2촌 그럼 나하고 얘 관계는 더하면 몇 촌? 2촌, 2촌 더해서 그래서 사촌이에요. 작은아빠는 그래서 삼촌인 거죠 1촌, 여기 2촌, 작은아빠는 할아버지랑 1촌 더하면 몇 촌? 삼촌 삼촌하고 가깝고 사촌은 하나 멀고 얘가 하나 더 태어나면 그게 5촌 관계가 되겠지 5촌 5촌 당숙 이렇게 부르는 게 얘가 그러니까 사촌이 얘를 나면 얘가 나한테 5촌 이렇게 5촌 부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18번은 7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 분배 파트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아직 공부가 덜 돼가지고 이게 교과서 3단원에서 정의는 분배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정당성 그래서 어떤 개인이 취득과 양도해서 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 부여받았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 그래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강조하는 노직이죠 정당한 취득 이전, 부당한 거 일어났을 때 국가가 교정을 위해 개입하는 거 을은 정의로운 분배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따른 평등한 자유, 기획윤등, 차등의 원칙 그래서 롤스죠 이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 마련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된 정의 원칙을 누가 누군지 모르는 무죄의 배열에서 도출시킨 거죠 다수결로? 아니 만장일치로 그래서 롤스가 말한 정의 원칙이 돌아가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까지도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 선생님, 왜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어요? 최소 수혜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세요, 2학년 때는 최소 수혜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사회 그가 인간답게 살면서 자존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럼 공정한 절차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분배 결과는 정당한가? 이건 둘의 공통점, 둘 다 절차적 정의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그다음, 노동을 통해 취득한 자아에 대해서만 소유의 권리를 가지는가? 둘 다 아니요, 왜? 누가 줄 수도 있잖아 살아있을 때 주는 거는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게 롤스 그 반대가 노직이죠 이건 둘 다 아니요 그다음, 사회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가? 어떤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다가 최소화 시키는 건 누구는 관심이 있냐면 롤스는 관심이 있어요 차등의 원칙에 따른 노직은 이런 거 실현하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왜 이걸 골랐지?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둘 다 안 돼 왜? 저게 공리주의에 따른 기본권 침해인데 둘 다 공리주의 비판하니까 이상적인 국가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거는 둘 다 할 수 있지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니야? 부정의한 걸 바로잡기 위해 그게 교정적 정의 실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형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분배 정의 끝나고 정답은 여기 18번에 1번 썼어야 했는데 4번 쓰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9번 hisp님의 보조 9번ps 5번 하니 5번 하니 5번 하니 6번 하니